영어를 공부할 때 슬픈 일 두 가지 외워도 까먹는다 외운 거 또 외울 시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이 머리에 남겨야 합니다 쉽게 잊히지 않는 킹 황당 스토리에 주기 착착 맞는 킹 빛끝 그림을 더하고 킹 효과를 자랑하는 암기 방법을 보여드리니 당신의 뇌에 영어가 붙어버려요 크라임 때문에 크라임을 저지를 것 같아 썩은 것 같이 썩이 그래서 썩이 눅눅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서 쌓이가 나옵니다 정말 홀딱 벗어서 엉덩이 BUTT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작정 외우면 무조건 까먹어 나는 제 신조에서 시작했는데요 특상한 영어 교육 방식을 거부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거부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해야 하지만 이왕 해야 하는 거 재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킹스토리 세상으로 신나게 떠나볼까요?